오늘 오후 3시 40분에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TV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정강정책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취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논란이 그대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짧게 한번 김영웅 의원부터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잖아요. 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지난번에 민주당은 조동연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지금 노재승 위원장. 이거 정치권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지원 뉴스에 한번 자랐다고 해서 대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바로 영입하는 거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선거 때마다 아무리 새로운 인물이나 뉴페이스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장식품처럼 이벤트에 활용한다는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치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다. 인재 영입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검증을 잘했어야죠. 네, 전재석 위원님 생각 어떠셨습니까? 노재성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년 3월 9일까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건 상식의 문제죠.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대하는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의 자세와 태도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조동용 교수 때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 내 책임이다. 모든 비판을 나에게 해달라고 했던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에서 검토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잘 모르겠다. 수석대변인은 본인 판단에 맡기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상식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배제하고 김구 선생을 추앙하는 분위기에 나는 좀 반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김구 선생이 굿밤 늦게 왔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저희가 교육을 잘못 받았나 이런저런 기사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봤습니다만 노재성 공동선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백범 김구 선생의 일본인, 체아포 사건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일본인이고 명성하우 시해 사건 직후여서 일본인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직접적인 그 당시의 동기였다는 점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밥을 느껴준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 아닌가 노재성 공동선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